지금 샌프란시스코에 난리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상쌤입니다 아 저기 스타벅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네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프라이드 축제를 하는 중입니다 시내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와 너도나도 축제 분위기라 깜짝 놀랬습니다 여기 베스트 포토제닉 모델이 포즈를 또 취해주고 계십니다 이야 정말 프로답게 포즈를 취해주시네 사진 찍고는 또 시크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갈 길을 또 가고 있네요 다음으로 들어오는 팀은 택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DHL 팀입니다 택배차를 몰고 프라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회사 차원에서 마케팅을 엄청 잘한다는 겁니다 회사별로 직원들이 프라이드 참여도 하고 또 그 회사의 로고가 찍혀있는 간단한 기념품도 운이 좋으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 중에 이런 사소한 걸 챙기는 재미가 솔솔하긴 하죠 지금 들어오는 팀은 국립공원에서 나온 분들입니다 이렇게 물이나 기념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직접 나눠주고 계십니다 지금 들어오는 팀은 또 제복을 입고 들어오는데 코스트가드라는 그런 회사의 직원들인 것 같습니다 엄청 큰 보트 같은 걸 또 끌고 왔네요 구경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념품 받는 재미가 솔솔한가 봅니다 좀 일찍 왔으면 뭐 다양한 거 많이 건졌을 텐데 시내 구경하다가 좀 늦어가지고 많이 못 건졌네요 이렇게 친절하게 또 물까지 직접 나눠주십니다 자 이분들은 달라트리라는 곳에서 오신 분들인데 쇼핑몰이라서 또 카트를 끄고 나왔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팀은 또 이베이에서 나왔네요 무지개의 깃발을 막 흔들고 또 축제를 즐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야 이 거대한 해파리 같은 풍성은 샌프란시스코의 케이블카입니다 직접 또 케이블카를 끌고 퍼레이드를 또 참석하고 있습니다 퍼레이드에 케이블카까지 등장하게 되다니 재미있네요 다음에 오는 팀은 핀터레스트 회사입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기 좋은 인터넷 사이트죠 또 비자가 또 빠질 수가 없죠 카드 회사인데 사람들이 엄청 또 많이 나와서 퍼레이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 있는 팀들은 샌프란시스코를 깨끗하게 청소해주시는 미화원 분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즐기는 퍼레이드 행사 여행중의 기억에 남을만한 재미난 축제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